놓고 하내았다 야 똑같이 흰색으로 가다 흰색으로 그래야 알지 뭐야? 아 근데 보스 바퀴는 거 많다니까 바퀴는 거 많아 뭐 피가 많으면 안 피지 야 그래도 그게 티가 나지 설마 그 지금 피닉스인데 설마 빨리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전복도 죽진 않겠지 아 14t 전복자 쎄쎄 저것도 다 까마아 아 여기서는 딜 딸을 못하니까 아 그렇지 둘은 안 되니까 다 죽었다니까 지금 그니까 이 최고의 방금 닌 그 저 저 저 사이러스 잡았나 야 우승이 되졌노 잡지도 못했다 못 잡았나 오웨이크는 오웨이크는 다 올렸나 아직 안 돼 이제 살았어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 그렇게 안 바뀐 거 같은데 잠시만 그냥 내 그거랑 바꿔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자 보즈 눈꽃 휘날리며 아 뭐지 이런 짓 기존이 더 센 것 같다 이마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사기 이게 무기가 아니고 의외로 의외로 사기적이네 맵핑할때는 싼데 1카도 안하는데 진짜 사기적이다 뭐지 장난이다 그냥 사기 그 자체로 봐야돼 사기 그 자체로 봐야돼 그 자체로 봐야돼 저게 안 먹히는데 에이븐한테가 이 집 테스트해보니까 못 느끼겠다 이게 세다고 볼 수가 없다 더 안 박히겠다 더 안 박혀 아 아 아